어! зя! cant 뒤돌들어 먹었던데? 나도 bends63 빼라 한 거 어떡해 엄마 줄일 것 같아 빼라 이렇게 해봤거든? 이러보고 가던다며 이러보고 가 곰수에게 지 만져달라고 몸을 구비고 앉아있고 애들이 너무 그런 거 위해서는 감정이 없어 뭔가 살아있을 때만 지켜준다 이건가 관심 두렵더라니까 아 아니야 나 아니라고 눈치 빨라서 가짜인 거 아닌데 모르겠어 아 전에 그거는 해봤어 물에 빠진 척은 한번 해봤어 물에 빠진 척 옛날에 수영장 데려가가지고 유서방이 한번 물에 빠진 척했어 막 이랬는데 그 빼라가 물을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 원래 리트리버가 물트리버라는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물만 보면 환장된장하는 견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산책하다가 또란같은데 보면 확 뒤들어서 막 거기 비비고 바다같은데 산책하다가 바다 들어가고 막 이런데잖아 리트리버가 그만큼 물트리버라는 닉네임이 있는데도 우리 또 애는 또 물을 너무 싫어해 빼놓으면 또 그래가지고 싫어하나보다 이랬어 그랬는데 뛰어들더라니까 나 깜짝 놀랐어 그거 보고 놀려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유서방이 막 물에 잠기고 이러니까 쟤가 확 점프로 하더라니까 수영장에서 그러더니 막 지 아빠한테 가더니 막 뺑뺑뺑뺑 돌더라니까 지 아빠 주위를 그래서 쟤가 뭘 알고 저러는 거야 나도 빠져봤지 그래서 또 나한테도 그러더라고 갑자기 확 점프로 하더니 막 수영에서 오더니 옆에서 뺑뺑뺑뺑 돌더라구 맞아 수영장 갔을때도 잘 안들어갔었잖아 물을 싫어해요 근데 우리가 한 몇번 해봤어 그 짓을 재밌어가지고 귀여워가지고 한 열댓번 했지 유서방 한 여섯번 일곱번 나도 한 여섯번 일곱번 했는데 여섯번 일곱번 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얘가 이제 물에 적응해 했나보다 물 들어가자 그러면 또 안들어가 근데 죽는척은 안먹히더라고 죽는척하니까 눈빛있지 미친새끼 이런 눈빛이었어 뭔지 알지 아이고 미친 년 아이고 또지랄이네 속아줘 말어 이런 눈빛이었어 죽은척을 하면은 별 관심이 없어요 네 너무 건강한걸 안 그치 돌연산을 안 할것들이란걸 알고 있는거지 빨로두 언니 연기가 리얼하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그런가 나도 리얼하게 한번 해야되나 한번 해봐야 되나 애들 불러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애들 한번 불러볼게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엄마 아퍼 베라야! 왜 이런 거니? 다시 한 번. 앉아. 베라 앉아. 옳지. 옳지. 어 베라! 어 베라! 어 베라! 베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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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원래 이런 거야? 이렇게 관심이 없다고? 사람한테? 빼롯이 일로 와봐. 일로 와봐봐. 아이고 이뻐. 엉! 엉! 누가 타고놈을 해. 빼롯이 나. 엄마 죽었잖아. 집기라도 해줘야지. 알겠지? 자 봐봐.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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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야 나가. 나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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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들은 재미없는게. 나가. 하지마 하지마. 어쩜 저렇게 관심이 없니? 사람한테. 아니 세상에. 아이씨. 예. 괜히 했어? 상처만 남았어. 그러든가 말든가. 야 타고 넘어가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이건 너무 개무새 아니냐고. 어이씨. 어. 어이씨. 으음. 으음. 아이씨. 어이씨. 아이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